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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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간에 눈에 눌렀게 눈에 눌렀게 너는 비정처럼 내 발가마다 날게 손을 찌어! 손을 찌어! 손을 찌어! 손을 찌어! 손을 찌어! 나 여기서 잦은 영월일 오 백일을 살게 3,6,5 지불이 메뉴 나의 겉에 한 번 채 굴려 오 오오 3,6,5 원적한 구나 오 오 오오 3,6,5 날 비까 갈게 3,6,5 고맙습니다.